새모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동그라미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동그라미 하트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야호! 하트 네모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야호! 네모 네모 별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야호! 별 세모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야호! 세모 네모 네모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야호! 네모 네모 하트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야호! 하트 별 별 별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야호! 별 동그라미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동그라미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야호! 동그라미 재미있는 숨바꼭질 놀이! 다시 해볼까요? 세모 네모 하트 별 동그라미 뽀로로로 변신한 에디가 친구들을 괴롭히네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가짜 뽀로로를 모두 찾아주세요. 이번엔 에디로 변신한 뽀로로가 친구들을 괴롭히네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이번엔 에디로 변신한 뽀로로가 친구들을 괴롭히네요. 가짜 에디를 모두 찾아주세요. 가짜 에디를 모두 찾아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찾아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찾아주세요. 스티커를 그냥 스티커를 통지 에이 스티커를 점점 야호! 변신 장난을 치던 뽀로로와 에디가 서로 화해했네요. 이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빨간 사과를 모두 모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맛있는 마법사과가 잔뜩 생겼어요. 친구들은 함께 사과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사람이 된 로디는 추워서 온몸을 벌벌 떨었어요. 퍼즐을 맞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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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로디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세요 파슬로 사이버 둘 진짜 나는 태워 파슬라 로디는 물에 뛰어들어 에디를 구해주었어요.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로디는 다시 로봇이 되었어요. 하지만 로디는 행복했어요.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로봇이 되었어요.